내 여사 무슨 생각하는지 아나?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우리 따라서 그런 거 후회하고 있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와, 그때 무대에서 메리가가 네 손을 잡았을까? 와, 네 그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었을까? 너의 목소리가 들려 와, 네 노래 들었을까? 와, 네 따라와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그러니까 인자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나는 분명히 말했다 거지라고 나도 분명히 말했다 너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마리는 나중에 오늘을 그냥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